또래 친구 하나 없는 시골 마을. 요즘 다연이는 그림 그리기에 푹 빠졌습니다. 다연이 지금 뭐해? 살고 싶은 집 그리고요. 그래? 멋지게 한번 잘 그려봐. 애기 수집품 책이니 장난감이니 다 그냥 불에 타가지고 하나도 건질 게 없어갖고 또 여기를 내려와서 이제 그냥 저가 갖고 놀을 게 하나도 없어갖고 장난감도 없지 책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. 구호 물품으로 보내온 그림용품이 다연이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낙인데요. 요즘 자주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.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 방 그리고 여기는 내 방 그릴 거야. 아 그래? 되게 멋지겠네. 오밀조밀 표현한 그림 속엔 다연이가 꿈꾸는 집이 있는데요. 방도 생기고 침대도 생기고 옷장도 생기고 피아노도 생겼으면 좋겠어요. 친구들은 방이 다 있는데 저만 방이 없어서 저도 방 갖고 싶어요. 친구들은 방이 다 있는데 저만 방이 없어서 저도 방 갖고 싶어요. 음...